무료 티켓이구요 구매하기 버튼 필요없구요 바로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여만입니다 빰 웹사이트를 통해서 스파링을 신청해 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제가 스파링을 많이 해보고 정말 느낀 점들은 가볍게 장난으로 하는게 아닌 진정성 있는 분들이 스파링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이 명예엄만과의 스파링이 다 끝나고 그러고 다시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잠시만 스파링 티켓을 닫아놓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파링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명승사자 강해지는 법 그중에 오픈 티켓 다섯 분께 제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5월 29일까지 명예엄만의 강해지는 법 이벤트 티켓으로 다섯 분 29일까지 응모해 주십시오 5월 30일 이후로 선정된 다섯 분께 제가 직접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 후 영상을 꼼꼼히 체크 후 정말 강해질 수 있도록 답변으로 제가 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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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